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봅시다 검사장 회의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좀 우리들의 열을 너무 받게 하는 그런 조선일보 기자나 이런 것들은 빼고 요즘에 조선일보는 제목이 무슨 에세이 제목이더라 아니 제목을 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기사 제목이라고 했을 때 수사지휘 반발한 검사장들 법무부대 검찰로 갈등 확대 이 정도는 기사 제목이죠 그런데 조선일보 제목들은 수사지휘 검사장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 그러나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을 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에세이 제목같이 달아 그냥 자기 뇌피셜로 완전히 그 안에 있었던 무슨 대사를 자기가 대본으로 만들어서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대사를 달더라고요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7월 3일 날 검사장에 대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정말 잘 알고 기사를 쓴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썼던 뇌피셜들의 기본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언유착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특임검사를 거론할 거다 그리고 그 특임검사를 거론하기 위해서 마치 검찰과 법무부가 대충돌하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절충안처럼 그렇죠 제시될 거다라는 거라고 다 저 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하루 전날 다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웃긴 게 일단 이 예언들을 놀라운 것이 이 검사장 회의를 연다고 할 때부터 스물스물 어디선가 나왔어 그렇죠 예언대로 나왔죠 아니 윤석열 총장은 수사도 그따위로 하고 아니 검사장 회의는 왜 해 그럼 회의에 결론이 나와있는 회의처럼 짜증나는 회의가 없죠 그런 회의 옛날에 아시아 경기에서 많이 하셨죠 회의요? 회의가 별로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결론이 미리 이렇게 딱 내려져 있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결론을 자꾸 옆에서 좀 측근들이 마구 제시하고 이러는 회의 안 해보셨습니까? 아 그런 거야 뭐 늘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그런 회의를 했어요? 불교 방송에서? 그렇죠 스님들이 정해놓은 결론이 있죠 그런데 그 결론대로 안 가면은 스님들이 그 앞에서 대놓고 인상을 확 그리죠 진보 보수가 따로 없고 민주 비문제가 따로 없고 스님들하고 똑같더라고 답정노 회의 네 답이 딱 정해져 있고 답정노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 답에 맞춰가지고 회의가 진행 될 거고 마치 이제 거기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달래고 다독이고 절충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그런 시나리오까지 짜져 있다는 걸 아는데 별로 길게도 안 했어 얘기도 안 했어 알겠다고 그럼 잘 알겠다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갑니다 문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니 내가 말렸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손을 꽉 지르더라고 들으라는 거네 그렇지 밖에 밖에 애들 들으라고 네 이 땡인 이 땡인 국장이 딱 그러더라고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참다 참다 오늘 그 얘기 하셔가지는 않은데 고검장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고검장들이 차기 검찰총장의 후보들이에요 제일 유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보면은 제가 이제 몇 사람 얘기를 돌려본 발언은 그래요 양부남 부산고검장이 그 철중안을 내세우는 걸로 고검장들이 철중안을 내세우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윤석열 총장한테 앞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성수TV에서 최초로 들으시는 겁니다 어디서도 이런 얘기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요 보세요 고검장 회의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검장 회의에서 쉽게 말해서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변의 고검장들이 만류하면서 절충안으로 가자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 절충안이라고 하는 게 이미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 절충안이라는 게 이미 시나리오에 있었고 그게 알려진 게 특임검사입니다 그렇죠 특임검사를 임명을 하는데 장관이 특임검사를 그다음에 총장이 특임검사 아래에서 수사를 직접 지휘할 부장검사를 각각 임명하는 방안 이 방안이 절충안으로 미리 이미 나와 있었죠 같은 경우가 있냐 지들이 저지르는 불법은 눈에 안 보고 그리고 남이 하는 거는 조금만 이상했는데 다 불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지 몰라요 지금 당장 추미애 장관의 지휘가 불법이네 만이네 이 제기권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틀려먹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는 최소한 징역 심리야예요 그렇죠 탄핵감이에요 탄핵은 기본이야 이렇게 수사 방해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쫓겨놔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수사 방해예요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기 가끔 벌레 등을 들어가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동시에 미국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미국에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렇게 수사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탄핵이에요 의회에서 바로 탄핵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뭡니까 대검 감찰부로 들어왔잖아요 감찰부가 그래서 열심히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감찰부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됐어 대거 인건부로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증거인멸이 다 됐다고 확인되는 시점에서 이게 우연이야? 자기는 수사 지휘 안 하겠다 대검 참무진 대검 부장검사 대검 부장들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전부 다 대검 부장검사장들이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지휘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어야지 왜 갑자기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처럼 뒤집습니까 더 웃긴 건 이 회의가 한 시간 만에 끝나? 네 한 시간 조금 넘게 돼서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 동남북서 4명 그다음에 수원 의정부 춘천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고검과 수원고검의 차장검사도 검사장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마 9명 내지 10명 정도가 포함이 된 걸로 알아요 보세요 10명이 모였는데 한 시간 한 10분 정도에 끝난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분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안 했다는 얘기죠 이 분위기가 다 그려져 그것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시작을 할 때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를 하고 나갑니다 자리를 비워요 윤석열 총장이 한 20분 핏대를 올리셨어 거의 20분에 떠들었어 그러면 한 시간 10분이 70분이니까 70분에서 20분 빠지면 50분 남아 나가고 난 다음에 처음에 좀 썰렁했겠죠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좀 하고 난 다음에 아이스브레이킹 되고 그게 한 10분 가 또 그렇지 그럼 40분 남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9명에서 이렇게 나눠 가진 건 사실 5분쯤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해봐서 알지만 5분이면은 사실 서로가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5분을 한다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렇죠 이제 방송에서는 우리가 말을 좀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탁탁 중요한 말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길게 늘어져요 늘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주제는 얘기 안 하고 뱅뱅 돌리고 일단은 저 안녕하십니까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지검장 누구입니다 요거만 해도 거의 뭐 20초가 그리고 그렇죠 존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사치레 하면 1분 가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뭐 굳이 나설 바는 아니고 선배님들이 의견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몇 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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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가서 결론이 나오는 데는 몇 분이 안 걸려요 결론이 진짜 중요한 얘기는 별로 안 되고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이 지검장들 수도권 지역 지검장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역시나 비슷했어요 고검장 회의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아서 한 분 정도가 좀 격렬하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강하게 두둔하고 수원 쪽이겠지 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평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거론된 부분이 총장님께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와중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매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얘기까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농사 완전히 개판친 거예요 개판친 거죠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정면으로 들이받지는 않았으나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위를 거부하시고 그리고 다이다이로 붙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함께 옷을 벗더라면 벗겠습니다 벗으라면 벗겠어요 뭐 이런 벗으라면 벗겠어요까지 간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쏙쏙 담아서 기사에 쓰는 그 재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애시당초에 그러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가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고요 근데 사실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앞에서 원하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써놓고 있다가 기다린 거죠 나와때까지 왜냐하면 기사가 너무 일찍 올라왔거든요 이게 7시가 좀 넘어서 끝나는데 기사는 이미 다 마감이 끝났죠 6시 이전에 기사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내가 기사의 동향들을 보니까 그날 밤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써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데스크 허락받고 조정받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7시 반쯤 이렇게 회의가 끝났다 그러면 기사를 그때부터 쓴다 도저히 그날 밤 10시 이렇게 못 나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라고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올라갔죠 아직 안 올라갔어요 핑계는 주말이니 우리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시간 끌기죠 월요일까지 시간을 끌어보고 이 분위기를 보겠다는 거죠 여론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먼저 기사를 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몇몇 친검 변호사들도 헛소리를 찍찍 갈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마치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기자들이 가서 받아 적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받아 적어요 이 제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건 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무슨 개손이냐 야 그러면 국무총리가 일시키는데 행안부 장관이 거부라고 행안부 장관이 일시키는데 차관이 거부하고 아주 잘 나가는 꼴이다 그거 법에 이 제기권이 명시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권한 또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법에 기재가 돼 있으면 이 제기를 하는 게 법률적인 의미가 있고 법률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 제기 사실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했지만 별로 큰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모른다니까 지금 저 따위로 써놓으면 기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구분해 줘야 돼요 아니 이 제기야 이 제기권이라고 기재가 돼 있으면 이미 이 제기가 법률적인 효과가 생겨서 법률적인 어떤 힘을 가지는 데 반해서 그게 없으면 그냥 이 제기 한 거예요 그냥 말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권리 혹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서울 지역 변호사회에 뭘 했다라는 사람을 보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건 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죠 법꾸라지들이지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어? 윤석열이가 자리 하나 마련해 주니까 그게 좋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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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이 믿었던 검찰 조직이 윤 총장에 대해서 비호를 거부했다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뽑을 때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쓰는 게 맞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처음 검찰총장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였죠 난리였죠 대통령의 신임의 국민적인 지지의 검찰 조직에서 주요 포스트는 전부 다 윤석열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태였어요 엄청난 검찰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탄생한 거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니까 그렇죠 수사권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개인적 보복을 하면 원한을 안 됐으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런데 지금 너는 측근들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마음대로 권한을 지면대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에 있는 거를 대검 인권부로 인권부에서 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 그것도 인권남당관실에서 그거를 다시 형사 일부로 형사 일부로 간 걸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자문단을 또 한다고 수사 자문단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수사 자문단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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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자문단을 하고